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7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사심리 시간입니다. 그 주에 일어났던 다양한 시사 이슈를 가지고 이래저래 저가 아니라 자분한 목소리를 가진 우리 이웃집 변호사 지변을 모시고 우리가 시사에 대한 좀 더 심도있는 법적인 심도있는 법적인 분석하면 되게 심도가 있지만요. 알고보면요. 법적인 분석은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분석이고 또 유전, 무죄, 무전, 유죄의 분석이 어떤 심리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훌륭한, 놀라운, 경악스러운 기회가 될 것을 여러분은 기대하시면 됩니다. 때때로 제가 너무 경기 반응을 많이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또 지변이 아닌 또 다른 분도 한 분도 오시는데 그분은 누구시죠? 네, 이 집. 나이 많은 아저씨입니다. 네, 요즘에는 이제 또 본인이 한때는 아이돌이라 그러다가 이제 나이 많은 아저씨로 무게감을 좀 더 주시겠다는 거죠. 철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아, 특히 시사신리를 분석을 할 때 아, 상당히 현실감이 떨어진다. 뭐 이런 또 멘트를 얻으셨군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지변, 오늘 어떤 시사 이슈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지난주에 진짜 천재 지변이 일어났어요. 지진 두 분 다 느끼셨죠? 아, 못 느꼈습니다. 전 느꼈어요. 모두 느꼈습니다. 오, 예. 그렇죠. 박사님 어디서 느끼셨어요? 저는 바로 이사리에서 그때 상담 중이었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르르르 움직이길래 지진 났네요. 네,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가 지진이나 뭐 어떤 행동을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실내에 있으면 책상 밑으로 숨어라. 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 인간들이 진짜 지진이 일어날 때 저걸 대처 방안이라고 알려주고 있는지 저 대처 방안은 언제 어디에서 나왔는지 혹시 알고나 저런 소리를 할까라는 그 의문이 항상 들거든요. 그 대처 방안은 어디서 나왔겠어요? 그 일본의 방제책자에도요. 그렇죠. 네,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왜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나면 의자 밑으로 숨으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왜 일본은 건물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할까요? 강도가 강한 지진이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있지만요. 그렇죠. 일본은 집이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전에 지진 대책은 다 나무로 만들어졌고요. 나무로 만들어졌으면 위에 기둥, 목재가 떨어져요. 아. 그러면 이 탁자 밑으로 하면 목재가, 목재가 부딪히니까 떨어지는 강도가 고정도 되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콘크리트에서 무너지면요. 딸려 죽죠.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산풍처럼. 그렇죠. 그럴 때 이 탁자 밑으로 숨으라는 거는 지금 이게 언제쯤 만들어진지, 그리고 어떤 건물에서 어떤 상황인지 감안을 하고 좀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고 뺏겨더라도 좀 뺏겨야 되는데. 그러게요. 행안부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럼요. 내가 그래서 이 행안부나 방제청 운운하는 이 동네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지금 우리의 생활 상태에서, 우리의 환경에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고나 떠들어 대체 공무원들이 그냥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들이 다 뺏긴 거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집단의 대책이고 메뉴로 만드는 이 나라 참 걱정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네요. 걱정됩니다. 어쨌든 규모 5.4의 지진에 이어 여진이 50여 차례 이어지고 있는 경북 포항에서 인명 재산 피해 규모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진이 멈추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인명 피해가 총 72명, 2명이 중상이고 나머지는 경상입니다. 그리고 1,361명이 체육관 등에 대피해 있고요. 일단 재산 피해는 1,540건인데, 오늘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목표 하의 국정과제 55번,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 안전관리의 국가 책임체제 구축 56번,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및 현장 즉시 대응 역량 강화에 대해 이야기를 같이 해보고자 지진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늘이 노하셔서 내린 천불이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국정과제에 지금 오신 몇 번? 그걸 제대로 못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지금 이 지진이라는 시사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이런 사고를 계기로 앞으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더 큰 피해가 없도록 얼마나 이제 잘 달성하실지 일단 수능 연기 잘하신 것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수능 연기를 잘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못했다고 그러면 난 나쁘게 하면 되지 그럴 수는 없지 근데 반대 의견도 있어요. 어떤 반대 의견이였어요? 조선일보는요. 조선일보는 항상 반대하잖아요. 걔네들이 엄청 또 빨갱이 신문이 됐지? 동그만하게? 내가 버린 참고서는 어디에 수능 연기가 빚어낸 해프닝이라는 제목의 기사로 일주일 후에 자연재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는데 왜요? 저주의 구판을 벌리고 있네 조선일보가 요즘 현장만 혼란스럽게 한 잘못된 결정이라는 이대영 서울 무학여고 교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교육부를 비난했습니다. 아무튼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잘한 결정이었다. 적절한 결정이었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말은 지금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의 국가 책임체제를 구축한 하나의 사례로 지금 언급을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그러니까 좀 아이러니한 게 지금 대표적인 대피시설이 학교잖아요. 그런데 가장 피해가 컸던 곳이 또 학교였거든요. 이번 지진 때. 그 말은 무슨 이야기죠? 학교를 제대로 안 지었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데 제대로 지어지지 않는 학교를 대피시설로 지정했다라는 것은 지금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잘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존의 매뉴얼이 잘 안 되고 있긴 하는데 그래서 이런 학교로서 지진이 일어남으로써 기존의 매뉴얼과 기존에 만든 대피소가 얼마나 뻥이었고 거짓말이었고 이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본인 인미대로 만드는가를 확인하는 기회를 하늘이 이 문재인 정부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기회를 주신 거군요. 그렇게까지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좋은 우리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뭐예요? 지금 그랬어?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겠죠. 아,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참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 참 잘 되기를 바랐죠. 그렇죠. 그래, 우리 국정과제가 이렇다니까 잘 됐으면 좋겠네. 이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 경주 지진 때도 교육부 국정감사 당시에 학교 내진 설계 현황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를 질의를 했었대요. 네. 그거에 대해서 교육부 담당자가 학교마다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공개하면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라고 답변을 해서 비난을 받았었고 그렇죠. 네, 근데 아직도 내진 성능이 갖춰진 학교는 3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계속된 반복이 없도록 변화를 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부나 아니면 그냥 당자들이 그런데 경주 지진은 네. 어느 정권에서 일어났나요? 박근혜 정권이었죠. 아 그래요? 그때도 하늘이 박근혜 정권에게 노해서 옹징을 해서 경주에 지진을 일으켰군요. 아 박사님 류요의 자유한국당 의원님 말씀을 인용을 하신 건가요? 아 그럼 누구 말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박근혜 정권 때 이미 그 적폐의 문제를 교육부에서 이거는 밝힐 수 없다. 불안해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권에서도 여전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학교가 무너지는 상황이 돼도 여전히 밝힐 수 없다. 그러면 지금 밝히겠다는 거예요? 안 밝히겠다는 거예요? 이 대체 이런 재난에 대한 대비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는 안 하겠다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정권은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를 밝히지 않겠다고 한 거예요? 아 그때 그 경주 지진 때요. 그 학교 내진 현안 내진 설계 현안 아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지진에 아주 취약한 상태로 이 내진 설계도 안 돼 있고 얼렁뚱땅 만들어져가지고 지진이 일어나면 다 망가질 가능성이 적어도 70% 이상이 되는데 그걸 밝히면 학교를 대피하거나 학생들이 무서워서 학교를 가겠어요? 그걸 국가 1급 비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왜 그걸 밝히라고 하냐라고 교육부 관리가 나와서 떳떳하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후암무치네. 이제 알겠어요? 후암무치네. 그 교육부 관리를 당장 자르지 않는 교육부 장관이든 이 나라 대통령은 대체 뭐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장 잘라야지. 당장 이 방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당장 이 노릇을 하지. 촛불 성령 해봐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이제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박근혜 정부 때 일인데요? 아니 그러면 이번 정부에서도 밝힌 것 같은 거예요? 이번 정부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나쁜 사람 이래가지고 잘라내야지. 이번 정부에서는 밝혔어요? 감사조차 안 했는데 뭘 밝혀요. 검찰 수사가 들어가야 되나요? 그러면? 아직은 근데 지금 재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 그럼 이 재난이 끝날 때까지는 아니에요. 이 정부 끝날 때까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내진 설계를 했냐 안 했냐는 그 3일 내에 전국이 다 파악을 할 수 있는 사실이죠. 아 그럼요. 그거는 이미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뭘 밝혀 내 의견을.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건 정말 필적 고의인데요? 법률 변호사 앞에서 이런 말하긴 그렇잖아요. 그러네요. 진짜. 인식 있는 과실입니다. 미 필적 고의 언어. 오이. 요즘 많이 진짜 변호사하고 친하게 지냈더니 아 요새 요새 소송도 가더라도 소송도 가더라도 내가 좀 불쌍했었어. 지금 우리 이웃집 변호사는 사실 본인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네. 사건 수임을 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좀 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나겠네. 네. 신기한 건요. 네. 건물 입구 근처 바닥이 지진으로 뒤틀려 있을 정도로 진앙에서 가까운 지역임에도 네. 주위 건물에 비해 피해를 보지 않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포항시 북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그렇죠. 포은 도서관. 네. 이 건물들은 내진 설계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인데요. 안에 있던 간병인은 몸이 흔들리긴 했는데 책장은 책도 떨어지지 않아서 네. 나중에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왜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대로 지은 건물들도 있고 네. 그리고 이런 내진 설계 건축물 인증이라는 제도도 있는데 네. 전체적인 그 건물의 내진 설계율을 봤을 때 네. 그것을 이렇게 이행하지 않는 게 신기하다. 네. 그럴 때 그걸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아니 이미 우리나라에 다 내진 설계해가지고 건물을 지은 건물도 있는데 왜 대다수의 건물들이 특히 학교가 내진 설계를 제대로 적용을 안 했어 그러냐. 그거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어떤 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도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도 아니라 그걸 직접 행하는 사람들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또는 자기 나름대로 지위를 제대로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땡겨먹고 챙겨먹고 쏘겨먹고 하고 또 그걸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공문들이 지위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빛하면 문제가 일어나면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제도를 갖춰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인간들은 실제로 제도라는 핑계를 대면서 다 뒤에서 챙겨먹고 땡겨먹고 알아서 해먹는 그런 공무원이거나 그런 전문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정도 놀라운 통찰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게 보면 느끼는 게 한국 사회의 적혀라는 게 잘못된 행동이나 그렇게 무사한 일이고 넘어가고 자기들끼리 해먹는 것을 보상을 자꾸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더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특히 뭐 학교나 건물의 내진 설계를 해서 안전하게 한다. 그럴 때 야 뭐 거기에 돈을 더 써냐. 또 그거 하는 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웬만하면 그거 네가 살 집도 아니잖아. 네가 공부할 건물도 아니잖아. 그러면 그냥 싸게 그냥 웬만큼 번들하게 하는 건설사에 맡겨. 어떤 건설사. 아이 윗분이 좀 친한 건설사에 맡겨. 아니 그래도 경쟁 입찰을 하는데요. 야 경쟁 입찰 우리 한두 번 해봤어? 그거 짜고 치는 고스톱이잖아. 입찰의 입찰 조건에 남들이 안 갖고 있는 걸 넣는 거야. 그렇죠. 이전에는 수의 계약을 하니까 적폐나 연출이 작동을 한다. 경쟁 입찰을 해라. 대한민국 경쟁 입찰은 말만 경쟁, 무늬만 경쟁 입찰이지. 이게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다 귀신같이 도망가고 피해가고 또 속여먹는 재주를 가진 뛰어난 우리는 진흥을 가진 그게 객관성을 위해서 교수를 많이 데려오는데 어떤 교수를 가지고 오느냐가 또 중요한데 그리고 교수야말로 또 전문가라고 이 나라에서 하는 사람이야말로 본인들이 기독권을 유지하고 사기치거나 속여먹기에 가장 좋고 또 매수하기에 가장 좋은 사람들이 교수나 전문가예요. 이 나라에서는. 왜 자기들끼리 동업의식이 아주 철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은 상태로 어떤 거는 잘 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이런 질문은 100년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자 이제 알겠죠. 이미 유지마씨가 우리 모두의 문제잖아요. 이야기할 때 누구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걸 벌써 이야기했을 때는 본인이 지금 이 이슈와 관련해가지고 진짜 물어야 될 질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뻔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요. 위험과 관련해서 제조되는 문제가 원전에 관한 부분인데요. 원전하면 문제 없다잖아요. 진짜 문제가 없을까? 문제가 엄밀하게 말해서 문제가 있어도 눈 감고 싶고 문제가 있어도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렇죠. 홍천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포항 지진이 일어난 뒤 또 원전 괴담이 도는 것을 보고 참으로 못된 사람의 생각이라고 생각했다. 좌파들이 퍼뜨린 광우병 괴담. 참 어이없는 그런 괴담에 국민들이 현혹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없을 것. 이렇게 발언하셨습니다. 이건 확실히 딴 세상 사시는 분 맞네요. 저도 뭐 세상 돌아갔고 온갖 종류의 괴담에 참 익숙한데 포항에서 원전 괴담은 제가 별로 인터넷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 본인의 환창이 들리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노랑 집중을 하셔도 되고 그러게. 당하고 오라니까 아 그렇군요. 이분이 지금 괴담을 지금 간절히 바라는 그 심리 상태에 있군요. 오 이거는 훌륭한 주제네요. 오 본인이 간절히 바라는 걸 어는가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이 심리는 뭡니까? 이런 건 질문을 해도 돼요. 감이 과제를 기다리는 심리 같다. 그러네요. 그럴 때 이제 결론적으로 이웃집 아저씨가 벌써 아시네. 어 이 홍 대표하고 친하신가봐요. 어 그분이 지금 큰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저도 판결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민감해요 지금. 아 저도 판결을 기대하는데. 모두 다 지금 민감해요. 어 그렇군요. 우리가 민감해요. 우리 마음을 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우리가 이게 참 공유하는 게 이랬어 이게. 제가 홍준표 이해할 거를 꿈에다 생각 못했어요. 아 그러네요. 이심전심이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경북도와 포항시는 전문의와 심리상담소 등으로 재난심리지원 3개팀을 구성해서 대피소 현장에서 심리상담에 나섰습니다. 저는 참 저 부분에 대해서 뭐 저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거는 인정은 하는데 진짜 저렇게 경북에서 포항에서 이 전문의를 동원해서 심리상담을 한다고 그러면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신경안정제나 우울증 약은 배포를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그 비싼 의사분들이 상담을 직접 할까 라는 의구심도 생기고 의사의 이름으로 쓴 사이비 의사 노릇을 하거나 사이비 상담노릇을 하시는 분들의 알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닐까 저는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공학론을 공부하신 분이 강의를 한 번 했는데 그런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우리가 어떤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위기를 닥쳐서 돈이 없고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으면 정부가 트럭에다가 돈을 실어서 왔다갔다 해야 된대요 미국에서도 그래가지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시켜야 된다 그런 쇼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돈은 널려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는데 제 생각에는 가운에 입은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 아 가운에 입은 사람이 왔다갔다만 해도 아 우리가 돌봄을 받고 있구나 난 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하거든 아 그거 훌륭하다 그거 진짜 훌륭한 지적이야 아 여쭤도 추격을 받아서 뭔가 노력을 하는 그런 쇼를 보여주는 것이 쇼가 필요할 때는 쇼마스콘 그래 그런 것도 필요하다 이거 물에 빠져서 사람한테 너 죽는다면 진짜 죽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비슷한 일이 이 사우디에서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 사우디에서 메르스가 막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의사가 와가지고 치료를 해주고 주사를 낳는다 할 때 어떤 의사 흰옷 입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다가 이쪽 동네가 아니라 저쪽 동네로 가는데 쟤네들이 부자 동네를 간다 부자들을 위해서 왔다 이런 소리가 있으니까 막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막 거기 의료진이던 그쪽에 있는 경찰서를 섞여가고 난리를 쳤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났다는 그 뉴스가 있었는데 그때 내가 아는 사우디 친구가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사실은 옷 입은 사람들이 의료진도 아니었고 그랬는데 괜히 헛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럴 때 진짜 잘 알았으면 흰옷 입은 사람들이 좀 많이 돌아다녔으면 차라리 언제 주사를 맞을 수 있고 약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 뭐 도움을 바랐는데 흰옷 입은 사람 주사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 차라도 안 올지도 모른다 나는 죽을지도 몰라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 뭐 이래가지고 폭동을 일으켰다는데 그런 측면이라면 말이 되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요 어느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봤는데요 앵커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고 물으니 지진이 연이 연한 경상도 지역의 단층 조사가 잘 되도록 예산 직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많은 지진 전문가가 양성되었으면 한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역시 이 기회를 틈타가지고 업계의 영업권을 좀 더 확장시키고 건수를 높이겠다는 놀라운 비즈니스 정신을 그 전문가군이 발휘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스에 강해야지 비즈니스를 잘한다 그거는 교수나 전문가도 애가 아니다 라는 걸 알려주게 된 거죠 옛날 말에 물 들어올 때 배져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진의 원인 분석이나 예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만큼 이 답변이 별로 와닿지가 않았는데요 그렇죠 역시 대한민국의 일반 시민의 전문가들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네 그리고 지진 관련 뉴스에서는 항상 어려운 전문 용어로 원인을 분석하고 그 결과로 액상화 현상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런 내용이 뉴스에 나오는 거죠?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런데 뉴스에서 오히려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을 말해준다면 더 시청률도 오르지 않을까요? 그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뉴스에서는 대중들이 궁금해하고 갈급해 주는 뉴스를 제공하면 시청률이 오를 것이다 시청률과 관계없이 뉴스는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존재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걸 고려해야 되죠 이 언론사들이 우리는 시청률에 목을 메고 시청률을 그거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청률은 또 본인들의 비즈니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들이 비즈니스에만 너무 목을 매달면 좀 참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히 뭐 보도를 하나하나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재난보도에서는 특히 일반들이 알기 어렵고 이것이 불가학력적이었다라는 그리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는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부닥치고 있는 재난이 어쩔 수 없구나라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지켜보는데 잘 이해가 되는 이야기를 들면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사고를 당했다는가 내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된다는가 너 책임져 이렇게 되는 결과가 벌어진다는 거죠 본인들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존재이고 본인들은 뭔가 너희들이 잘 모르는 게 되게 중요하고 뭔가 대단한 걸 하고 있다는 이미지도 끊임없이 전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언론사라는 거죠 놀라운 상황이라는 걸 아시겠죠? 뉴스를 위한 뉴스네요 어유 오랜만에 훌륭한 표현을 쓰셨네요 네 그러면은 박사님은 그 마지막 앵커가 물었던 질문 지금 이제 지진에 안전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가장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에게 무엇을 요청해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지진 때문에 내가 사고를 당해서 죽을 가능성보다는 그 전에 지진으로 죽기 전에 죽을 일들이 수십 수백 개가 이미 앞에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진보다 더 빨리 내가 사고를 당하 죽을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한테 요청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지 옛날에 어느 것이 가장 위험하고 공포스러운 동물이냐 생물이냐 해서 1번 상어, 2번 악어, 3번 모기였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상어와 악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건 모기거든요 아시겠어요? 지진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안전한 나라에 살고 싶으면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재난은 뭐냐라는 질문을 한번 먼저 던져보자는 거예요 그 재난조차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데 아주 후순위 있는 진위에 대해서 정부가 해야 된다 요청하는 순간요 정부는 또 다른 쇼를 끊임없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마다 그 재난 자체 지진이 일어나면 지진을 방지해야 된다 태풍이 일어나면 태풍을 방지해야 된다 홍수가 일어나면 홍수가 방지해야 된다 그때그때 메르스가 일어나면 메르스가 일어나면 AI가 터지면 AI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재난을 생각하고 방지하는 그 일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항상 그때그때 달라요 하는 방식으로 방지를 하고 정작 재난이 터질 때마다 제대로 된 방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실제로 우리가 가장 위협을 느끼는 재난 방지책에 우리가 잘 대응을 하면요 지진이 일어나서도 잘 대응을 해요 기본 재난 방지에 대한 ABC조차 안 돌아가는 나라에서 갑자기 그동안 잘 익숙하지도 못한 지진에 대한 또 다른 특별한 방지책을 마련한다? 그거는 또 다른 쇼를 하고 있겠다라는 우리나라도 다녔지만 세월호 때 애들이 그냥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일본도 쓰나미 났을 때 안전처로 가는 정부 가이드를 따라서 해안도로에 있던 차들이 다 죽었거든요 근데 골목길로 찾아들어간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들만 살았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이렇게 평소에 돼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어야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몇십 년 전에 홍콩에서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명도 안 죽었고요 그 불 아주 똑같이 역에 들어왔을 때 그 일이 벌어졌고 그 일이 벌어졌자 그 기관사는 정확하게 조치를 취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한 명도 죽기는군요 불타지도 않았고 그 열차도 불을 껐어요 자 그랬을 때 다른 비슷한 재난이 일어날 때도 사람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어떻게 제치해야 될 건가 일반 보통 긴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고 또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대응을 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지진이 됐든 열차 사고가 됐든 또는 그게 배가 침몰이 됐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꼭 무슨 사고가 일어나면 마치 그것이 그 상황에서 그 사건의 특수성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맞는 특별한 재난 대책이 있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것이 지난번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난리를 쳤거나 메르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난리를 쳤거나 AI 방제를 할 때 난리를 치는 거나 똑같은 식의 재난 대비책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대체하는 방식에 있어서 기본을 전혀 할 수 없고 이 국가가 해야 되는 거 공무원이 해야 되는 거 그 상황에 닥쳤을 때 민간이 해야 되는 거 그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만 떠들어대고 전문가는 나와가지고 이게 기회다 우리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이 나라는 더욱더 끔찍한 재난을 끊임없이 겪게 된다는 그러면 어쨌든 일반적 재난에 대한 우리가 매뉴얼을 이번 계기를 통해서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 재난이든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뻔히 하고 있는 대비책이 얼마나 허술한가에 대해서 다시 이번 포항 지진을 계기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가장 일상적인 생활에서 재난을 잘 대비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국민들이 잘 인식하고 섭득할 수가 있게 된다면 재난은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재난 또는 어떤 재남 위험신호가 있을 때 그의 생존본능을 발휘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만 한다면 어떤 재난이 오더라도 우리는 잘 막을 수 있고 또 그 재난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책을 스스로 강구할 수 있지 국가가 구호품이 오길 그 순간까지는 우리는 기다린다 그런 황당한 일을 우리는 스스로 자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류어의 자유한국단 최고위원이요 이 사건 지진에 관련해서도 발언을 하셨었는데 또 연이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신 게 있어서 무슨 글을 올렸었어요 그분은 대체 이 기사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거짓말, 가짜 뉴스, 감동적 미담이 아니라 포복한 대대장 미담 사례는 제발 조작하지 말자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진실을 알고 싶다 이런 알 수 없는 글을 올리셨어요 그건 오랜만에 그분이 뭔가 의미 있는 지적을 했네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 관련된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지난 13일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북한군 병사를 구하기 위해 총탄이 날아드는 현장에 목숨 걸고 뛰어든 한국군 경비대대장 중령에 대한 미담이 SNS에서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 SNS에 쏟아졌어요? 아니면 기사로 언론 보도가 놓은 기사인가요? 네 먼저 그 언론 보도가 나왔고요 이어서 이제 SNS 증언들도 쏟아졌죠 근데 그 SNS 증언이던 그 보도가 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아니면 진실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사실이라고 믿고 싶은 거예요? 아직 사실이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YTN이 그 북한군 귀순 장면이 담긴 판문점 열상 감시 장비 영상에 대대장이 없었다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대대장이 귀순자에게 포복으로 접근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대대장이 혹시 투명만도를 입고 눈에 보이지 않게 포복해서 갔을 가능성은 없나요? 그럴 가능성은 없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국방부는 논란이 커지자 20일 브리핑을 통해 JSA 대대장이 북한군 귀순 병사 구출 현장에 있었던 것은 맞다 현장에는 있었어요 그렇죠 현장에는 있었어요 현장도 상당히 넓거든요 어디 식당에서 차 마시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대체 어떤 그 현장이 어디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국방부가 자세히 설명하진 않았어요 그게 저는 진짜 재밌다는 거예요 국방부 관계자가 한 말을 좀 더 보면요 북한군 병사가 귀순할 당시 대대장이 구출에 참여한 것도 맞고 마지막 가까운 거리를 포복으로 기어가 끌어낼 때만 함께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논란이 특정 부분만을 지나치게 확대해 풀이하면서 전체적인 사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게요 기사에서는 총탄이 쏟아지고 위험한 상황이니까 부하가 나서가지고 포복해가지고 가서 구출하는 거를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북한 병사를 가서 대대장이 끌고 왔다 라고 기사에 있어서 이 부하를 아끼고 사랑하는 대대장의 헌신적인 놀라운 리더십 지도력을 봐라 이런 투로 난 그 기사를 처음 봐서 저도 되게 놀랐었어요 솔직히 나도 놀랐어요 그렇지만은 이상한 게 대변인이 발표한 자료를 정확히 보면요 군 간부 3명이 그기의 현장에 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포복해가지고 끌고 왔던 사람은 이 2명의 하사 소말해서 부사관이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병사하면 보통 1병 2병 3병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병사JS에는 보통 부사관들이 근무를 주러 특수 무대들은 다 투자관들이 있죠 왜냐하면 복무 기간이 길어야지 투자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부사관이 갔다는 건 병사가 갔다는 거 말일 수도 있는데 충분히 그런데 그거를 국방부에서는 또 발표를 할 때는 간부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간부의 부사관과 대대장을 묶어가지고 간부라고 1대1 묶음 판매 이야 이거는 국방부도 참 다급하긴 다급하고 본인들이 영웅만들기 조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 영상 촬영 자료가 있어 빼도 받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언제부터 부사관이 대대장하고 같이 묶음으로 가는 간부로 군에서 이렇게 그런데 기사에서는 또 국방부에서 홍보를 한 기사에서는 마치 대대장이 포복해가지고 끌고 온 것처럼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은 이제 그 비디오 그거를 보지 말고 전체 상황을 봐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보면 충분히 이해되고 군대 갔다거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될 정도로 말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왜 그 높으신 대대장이 가고 그게 현명할지도 잘 모르는데 아니 그리고 왜 국방부 대변인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브리핑을 또 뻔뻔하게 해요 안 그래도 군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이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전전건강하고 불안하게 뜨는데 그리고 그 대대장 영웅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충분히 잘했어요 그런데 왜 오버해가지고 잘했다 라고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이상한 걸 칠하면서 더 이상하게 돼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찌질한 모습을 더 드러내는 이 악효과 역효과가 나타나는 거 제발 좀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왜 국방부는 이렇게 오버액션을 한 걸까요? 네 평소에 자기들이 지지상 계층이니까 그렇죠 원래 군의 석성상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군은 사실 폼으로 먹고 사는 데잖아요 특히 오랫동안 전투를 안 한 전투 경험이 없는 그리고 스스로 작전 지휘할 능력도 없는데 이제는 작전 지휘권까지 가져와야 되는 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군이 뭔가 좀 힘 좀 얻어보겠다고 또 평소에 잘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평소에 못하는 거를 또 꾸미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거든요 안타깝죠 그래서 언론도 좀 지적할 걸 제대로 지적하고 국방부 대변인도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일부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해서 영웅적인 미담으로 우리 대대장과 그 근무요원들을 격려한 거는 참 좋은 일이나 사실에 부합한 부분은 이러이러한 거하고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거는 이러이러한 부분이다 라고 그냥 밝히면 되지 언제쯤 바람이 나빠질까 참 걱정돼요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까워요 오늘 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안전관리 후 국가책임체제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정리를 해주실래요 마지막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려고 하지 말고 그게 신청적인 기본적인 이 원인이 무엇인가 작동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을 때 제대로 된 대처법을 찾을 수 있다 그거는 군에서도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그런 거죠 좋은 마무리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홈주선에서의 심리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 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 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 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모두.앱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 줄 수 있을까 힐링도 잃어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넝뚱한 애서 찬해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소 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타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팔만 들어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떠나가마 후원하기 Signals 후원하기 Привет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